가보지 않은 길을 믿고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과 건너는 사건입니다 핵심이 저는 4절에 모든 정황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급변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차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났을 때는 성장했을 때는 40%의 직업이 없어진대요 지금 있던 직업이 다 없어져 버리고 또 지금 보지도 못했던 반 정도의 직업이 새롭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적인 시대죠 과거에는 경험이라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 이제는 경험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맞게 되니까요 불확실성 그런 겁니다 내일이라고 나오는데 내일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또 사막길을 걸어가는 거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오늘 여우서 3장의 지심들을 살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이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인데 장애물을 건너는 방법 세 가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성결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선택을 3장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인데 저는 이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 한번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우서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우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기보다는 성결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에게 동기화가 된다고 했죠 그럼 받으려고 하면 일단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결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전에 굳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성결이에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성경이 도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신해산 사건이거든요 신해산에서 강림하실 때 너희들은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매출하기 주실 때 그대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팁인데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출협기 19장에 나오는 주님의 신해산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결하게 하라 그럴 때 내용을 보면 거기 나오거든요 이 정도는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옷을 빨라 그랬어요 옷을 빨아 입으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교회 올 때는 옷 빨아 입고 오라고 새 옷 입고 오라고 들어오는 옷 입고 오면 혼내고 그랬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거는 이런 데였어요 그래서 목욕제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목욕하거나 옷을 빨거나 할 때 준비되는 마음이 있겠죠 저는 무조건 무시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깨끗한 옷 입고 나오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옷을 빨고 이게 성결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이거는 뭐라 그러죠? 절제하는 생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준비하게 하여 3일째 기다리라 이런 거예요 주로 주님께서는 기다리는 시간을 둔 것 같아요 어떤 강림이 있기 전에 중간 기다리면서 텀을 둬요 주로 3일이 되게 많은데 오늘 여기서도 3일이거든요 요단가에 머무르면서 3일 동안 유숙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건너지 않고 요단가에서 3일 동안 머무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자기 성결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옷도 빨았을 것이고 사전에 빨았겠지만 그리고 절제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집중하는 거죠 몰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든지 그런 걸 3일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뛰고 설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됐을 때 그때 신해산에서 강림하셨고요 그때 율법 주셨잖아요 그다음에 매출하기가 임하게 됐고 공급이 있었게 됐고 요단이 갈라지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큰일을 앞두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성결의식, 옷을 빨라, 광이로 해석하세요 그리고 절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묵상하면서 기다리라 이거 비슷한 게 오순절 성경 강림 때도 열흘 동안 기다렸죠 그때는 언제까지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그게 열흘이었던 거죠 그 정신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크락한 기적과 역사가 벌어지기 전에는 언제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 그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결을 캐하라 스스로 성결을 캐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성교도 앞두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일들 저는 그래서 성교 앞두고 이렇게 준비, 기도회 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기도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결케 하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녹아들어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띔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고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람 제자양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가의 언약계에 매는 것을 보고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이청기 비침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이천 규빗은 규빗이 45cm가 50cm로 치면 1kg죠 1kg고 45cm로 치면 900m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 가까이 안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또 실질적으로 200만이 따라가려고 하니까 한 1kg쯤에 앞에 가 있어야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언약계를 보고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외상가에 머물러서 3일 동안 말씀 따라가다가 기적을 이루기 전에 성결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우리에게도 꼭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 사이에 특별히 여우수와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또 뭘 주시느냐 하면 권위를 주셔요 우리가 지금 주의 일들을 하고자 할 때 문제가 권위 없이 일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나기는 우리를 권위를 깨려고 그러고 권위 업계에 일하게 만들기를 원하는데 권위는 그래서 막 소리질러 대면 잠깐 권위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들어오니까 저런 일 안 시키면 잠깐 소리소리질러 대니까 들어오니까 약간의 권위가 일시 생겨요 그런데 그건 무너지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아주 완력으로 그건 권위주의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건 자발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더 많아요 이런 거는 권위를 주셔요 권위를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면 무서운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만드셨어요 권위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냐 하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7회국기 14장 3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우아를 경애하며 여우아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있듯이 모세를 믿는 그런 권위가 막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백성들이 다 믿게 되는 권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임명은 받았지만 여우아가 그렇게 큰 권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생기죠? 주의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는 과정을 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하는 권위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권위가 이만한 축복이 막기를 바랍니다 권위 이야기가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아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의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 사실 이게 언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권위 같은 거는 달라고 해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데 정결하게 할 때 깨끗하게 할 때 성결하게 할 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옛날에 청소력이라는 책이 있었죠 청소력 그 책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호텔이 왜 비싼지 아느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깨끗해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호텔이 별이 많이 있고 이러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그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별 다섯 개는 호텔 안에 방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바꿔버린대요 모든 걸 다 바꿔버린대요 별 세 개는 이불만 바꾸고 기자재는 놔두고 모텔 같은 데는 어떻게 하죠 한번 접었다 피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냄새도 나고 그러죠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레이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함이 힘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테마파크 요즘엔 뭐 있습니까 놀이동산 같은 데 있잖아요 테마파크 거기를 왜 사람들이 꿈의 장소라고 여기느냐 하면 깨끗해서 해요 깨끗해서 깨끗하잖아요 집은 좀 더럽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을 주려고 하면 청소부터 열심히 하래요 꿈이 생긴 데 아이들이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흐트러지고 혼돈이 있고 하면 오늘 비두도 하고 하는데 대청소 한번 해보십시오 대청소 깨끗하게 쓸데없는 거 눈에 띄는 거 다 버려버리고 그러면 그게 영적인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우리 0과 6이 이렇게 동기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6을 깨끗하게 하면 0도 깨끗해지고요 옷을 빤다는 얘기도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서로 역량을 주는 거예요 0이 깨끗해지면 더러운 꼴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수사관들 옛날에 하는 얘기 제가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파트 옆에 쭉 있으면 제일 더러운 집부터 수색하면 거의 나온대요 그러니까 범인들이 더럽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깨끗한 사람 지구 범인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기억이 나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육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위가 임하기 위해서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스스로 성결케 하는 거 저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결함 왜? 하나님이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한 종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도 받고 또 우리 자신도 정결하게 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깨끗한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라 그러니까 성공 여부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쭉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약속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믿는 거죠 여기 특별히 몇 가지 표현을 본다 그러면 10절의 표현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가난의 죽은 신들과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부활하신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른 이유가 뭐죠? 죽은 것들과 대비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3절이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온 땅의 주 이건 뭐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역신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가난 땅에는 지역신 개념이에요 동네마다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우와 하나님을 위해서 걔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의 산에 산에 임했기 때문에 산신이라고 산신령이라고 산신이니까 평지의 신 바알에게 못 이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 엉터리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온 땅의 주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약탈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약탈자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렇게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나 다 지배하신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 같은 데죠 이 방향에 끌려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 제게 주십시오 아멘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내 주세요 수용하는 게 믿음이죠 내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영접하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하기 전에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증거가 되면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다 그게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들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겠습니다 시작 여호소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사난족속과 해족속과 희위족속과 브리스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여부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계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게 대위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소위 말하는 가나한 칠족속이에요 가나한 칠족속인데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데 가나한 칠족속에 대해서도 대표로 할 때 뭐라고 하냐 아모리 그래요 아모리 아모리족속 그러면 가나한 칠족속 이게 대위법이야 전체를 말하는 거고 어떤 데는 열 가지도 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한 칠족속 그러면 가나한의 대표적인 족속 7개 칠이라는 게 완전수니까 그러니까 가나한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 뭐냐 하면 홍해하고 달라요 홍해 때는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물이 갈라지고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냥 흐르는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믿음이죠 흐르는 물속에 들어가라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면 물이 멈춰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걸 패턴을 똑같이 해가지고 지팡이면 다 된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방법이 있거든요 붉은 줄을 달라고 하면 붉은 줄을 달아야 되고 있는 그대로 왜 그러냐고 자꾸 묻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쳐다보면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그런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선택이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이제는 선택을 한다 제가 선택이라는 말을 믿음이 선택이라는 말을 제일 마지막에 표현했다 그런 이유를 아시겠죠 선택은 내 힘을 믿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걸 선택해서 내가 해버린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의미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한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이를 이루는 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이루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게 애고가 다 죽겠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이거 선택한다고 하면 이제 또 몇 주 지나놓고 보면 내가 선택하고 내 힘으로 한다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인간의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도시같이 외우더라고요 모든 좋은 게 하나님께 있고 나는 빵입니다 제로입니다 나는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나는 노바디고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야만 이 노바디가 체험바디에서 에브리바디가 됩니다 이 구도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면 내가 대안이 있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여기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죠 100%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은혜를 선택하는 은혜를 그 선택할 때 승리하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뭐지입니까 곡식 거둘 때 물이 넘칠 때라거든요 그때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물 개념 개념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의 특징이 뭐냐면 마른 땅에 마른 땅의 개념은 뭐냐면 물은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 개념은 방해 세력을 말해요 그래서 온갖 물이 창수가 넘칠 때 그러면 방해 세력이 많을 때 그런 거예요 물이 방해 세력이에요 물을 좋게 안 여겨요 그래서 앵글러 섹선들만 해적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걔네들 말게 물을 좋아하지 원래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물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물은 혼돈의 상징이고 방해 세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 심판이 뭐로 임했어요 물로 임했잖아요 물로 그래서 물이 방해 세력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죠 한번 읽어드릴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기까지 잘 기억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다음에 특이점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뭔 뜻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지거든요 유태인들 개념에 있어서 바다는 방해 세력이에요 시험이 다 사라져버리더라 바다가 없어졌다라 그런 얘기는 뭐냐면 모든 문제가 다 없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더 얘기한다 그러면 모든 시험과 문제는 물에서 다 올라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보니까 바다가 바다는 그러면 상상을 해봐요 이제 때려받치면 되니까 바다가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온갖 더러운 것 다 나와요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에 들어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온갖 심판 죽은 거 이런 것만 잔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게 욕기 같은데 뭐라고 그래요 리워 야단 그냥 발음 그대로 하면 레비 아탄 영어식 발음 미국에 드는 영어를 발음을 이상하게 하니까 리바이어던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책도 썼죠 레비 아탄 한글벌적에는 리워 야단 이게 혼돈이에요 혼돈 물에서 혼돈이 오더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혼돈의 물 이게 죽음의 물이잖아요 요단 못 건너가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단과 건너가 만날이 죽을 때 노래도 부르고 물이 죽음이고 혼돈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이 뭐로 바뀌어요? 마른 땅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삶의 모든 혼돈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마른 땅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주님의 길을 선택하면 마른 땅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가? 물이 막 흐르는 요단 강도 마른 땅이 되더라 이건 홍해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해요 홍해가 갈라져서 뭐가 돼요? 마른 땅이 되더라 우리는 질퍽질퍽하는 땅을 가는지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마른 땅 뽀송뽀송한 땅 마른 땅이 돼서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모든 시험과 난관없이 없는 땅 마른 땅 그런 개념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로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은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두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유대인들은 마른 땅이라는 것에서 크게 아멘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시험과 방해 세력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는 방법 제일 큰 건 첫 번째 같아요 우리를 쳐다봐야 돼요 우리 자신 성결함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너무 초조하게 빨리빨리 하지 말고 다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그게 성결의 시간이에요 옷도 빨고 절제도 하고 준비하도록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정결함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럼 그걸 들어야죠 듣고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고 그 다음에 선택이죠 하나님의 길을 보통 순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걷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나 선택이나 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투성의 요단강을 모든 것이 사라진 땅 마른 땅 이게 이스라엘의 이상이거든요 하나님 역사할 때 마른 땅이 되게 한다고 마른 땅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마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자리하겠습니다